이제 욕망의 불꽃님은 감회를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파주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데뷔 4년차 요정동은 혜인이십니다 요정동은 혜인이십니다 처음 너를 만났던 날 기억할 순 없지만 그저 그런 친구로 생각했고 지금과는 달랐어 미소짓는 너를 보면 우리 사이가 어색할까 두려워 하루종일 날 소리다 헤어지면 눈물만 흘렸어 말하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너무 미워 용기를 내야 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할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욕망의 불꽃 욕망의 불꽃 정체는 가요계의 초경량 아이돌이자 인형돌 혜인이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많은 아이돌 그룹 사이에서 씩씩하게 혼자서 활동하고 있는 솔로 가수 이니이니 혜인이입니다 안녕하세요